오늘 오후 2시 반쯤 규모 5.4의 강한 지진이 1,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 몇 가지 더 먹을까? 왕이의 일상에 후회가 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고기야. 다가니께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오늘 명절인데 진짜 그렇다, 아까 들어가는데 할머니께서 지짓나서 연예인 다 본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뭐 좋은 일로 온 거겠지만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되게 좋은 일 하자고 네 우리 동생이 생겼습니다 세찬이! 세찬아 정의봉 인사해! 인사해! 세찬아 정의봉 인사해! 반에서! 세찬아 정의실은 나중에 좀! 반에서 공부 잘하는 편이에요? 네! 오! 커서 뭐가 될 거예요? 가수요! 가수! 왜 이렇게 볼이 이러지? 근데 카펫 한 번 더 하겠습니까? 카펫 한 번 하셨어 아, 네 고맙습니다! 네, 고맙습니다! 저 잘 보고 있네요 아,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했을 텐데 네, 고맙습니다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많이 일어나서...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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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여러분, 인해하십시오.